남준의 중간 남준의 중간 중간 남준의 중간 남준의 중간 중간으로 삭해야 돼 하나 둘 셋 내가 봤는데 각도가 이렇게 심하면 안 돼 이게 여기 맞추고 약간 이렇게 부채꼬리 되어버리면 나갈 거야 과학이야? 오케이 오케이 자 도전 남준의 중간 남준의 중간 고생했어 얘들아 남준의 중간 형 여기가 조금 뿔룩 튀어나와있더라구요 아까 다 그냥 여기서 성공했는데 이 남준의 중간 남준의 중 persist 탈락 남준의 중간 이 이 뒤집어라구요? 아니 하던절로 할게요 멤버들 다이렉트 성공했는데 저만 얌생이 쓰면 안되잖아요 아 안돼 이거 어떻게 내가 하고 하던데 들어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